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먹방 유튜버 유진구 씨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이시나요 이거 짜파게티 같아 보이죠 사실은 짜슐랭이구요 우뚝에서 만든거고 얘는 제가 계란 후라이도 만들어서 올려놨구요 이거는 저희 엄마 직접 담그신 오이소박이 이렇게 해서 먹방을 못할게요 제가 짜슐랭을 처음 먹어보거든요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요 거의 짜파게티랑 비슷하구요 이거 원래 한 봉지 다섯개 드렸는데 원래 가격이 4,350원인가 그렇다 지금은 할인해서 해가지고 3,500원 주고 사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음 음 음 음 여러분 짜슐랭이 좋아하세요 뭐 이것도 라면인데 이거 생각보다 진짜 맛있거든요 이건 적양파구요 음 채소가서 먹어볼게요 음 음 음 음 음 제가 다섯 봉지 중에 두 봉지를 끓여놨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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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생각보다 1위 이상이구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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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입 드려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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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름인데 오이소박이 드셔보세요 맛있답니다 시원하구요 무엇보다 식감이 하삭해서 좋거든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 짜자잔! 다 먹었습니다. 일단 오늘 먹방은 여기서 끝마치고도 할게요. 지금까지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유튜브 채널인 유튜브 채널에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선정까지 해주시더만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진코시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